안녕하세요. 제가 천안에서 한 여학생을 만났습니다. 참 착실하게 보이는 그런 여학생이었었죠. 내신은 한 2등급대 초반 정도를 하고 있었는데 세 분야의 특기사항을 봤을 때는 지극히 평범한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. 발표활동, 토론활동, 누구나 다 기록되는 내용들이죠. 잠깐 특이한 점이 찾아본다면 국어하고 영어, 어순을 비교해서 어순을 극복할 수 있는 학습법을 한번 제시했다라는 것이 거의 다입니다. 아주 일반적인 아이였었죠. 또한 이 아이의 동아리는 독서 동아리하고 시사토론 동아리, 영어 번역 동아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했고 그 동아리 활동에서 두드러지기에 뛰어난 활동 내용도 없었다라는 겁니다. 단지 책은 좀 많이 읽은 것 같아요. 책 같은 경우는 연평균 25권 정도 읽었고 그런데 문제점은 꿈에 대한, 즉 진로에 대한 독서는 한 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. 수상 같은 경우는 영어 경시대의 은상 받은 것과 자기주도 학습 금상을 받은 것, 그 이외의 비교과 수상 다수를 했다라는 것이죠. 여기까지만 봐도 굉장히 평범한 그런 학생이었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리더십 또한 전무했었고 또 관심 분야, 이 아이의 진로 희망은 바로 국제기구 종사에 졌었고 그 중에서 인권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아이였었죠. 그래서 이 학생을 학생부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분석을 해봤을 때 건국대나 한국외대 또는 동국대나 숙대 정도를 갈 수 있는 이런 부류의 학생이었었죠. 그런데 이 학생의 목표는 굉장히 높았습니다. 그런데 제가 이 학생을 높게 본 것은 그 아이하고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그 아이의 의지가 굉장히 강했었고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굉장한 집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었죠. 그래서 이 학생과 많은 상담을 통해서 제가 뭔가를 조언을 해 준 것이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죠. 내신은 2점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좀 상승시키든가 또한 최소한 유지는 해라 라는 것이었었고 그리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굉장히 평범했었잖아요. 그런데 주요 과목 같은 경우는 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있어서 지적 호기심을 충분히 드러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었죠. 그래서 수업시간에 모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다든가 또는 관련된 책을 통해서 연계학습을 한다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지적 호기심을 충분히 어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때 당시 상담할 때 북한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. 그래서 북한 인권보고서를 한번 만들어보면 좀 좋겠다라고 해서 관련된 책을 추천해주고 그리고 언론에 나온 보도자료를 좀 참조하라고 찾아줬습니다.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학생은 기초적인 연구를 하고 눈에 띄는 것은 직접 탈북자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통해서 그 북한 인권보고서를 완성을 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것은 그 아이가 굉장히 경쟁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줬다라는 겁니다. 또한 인권 관련 테드 강의를 들으면서 스크랩 활동을 꾸준히 해왔고 여기서 이어서 우리나라 인권 사각지대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한번 조사를 하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 해결 방안까지 한번 제수해봤다라는 것이죠. 그리고 인권과 국제기구 관련돼서 약 5권 정도를 제가 추천을 해줬는데 이 학생은 이 5권은 꾸준히 다 읽고 추가적으로 본인이 읽고 싶은 책도 읽어서 이제 학생부를 마감을 했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이 학생이 결국 진로를 학교를 원서를 내고 입학을 한 학교는 바로 성경관대였었다라는 겁니다. 애초에 예를 상담할 때 갈 수 있는 학교는 동국대나 건국대, 한국외대, 숙대 이 정도 수준이었었지만 결국 이 아이는 자기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 열정을 저에게 보여줬고 저는 그 아이의 열정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플랜을 제가 짜줬었는데 그 플랜을 이 아이는 꾸준히 빠짐없이 충실히 해줘서 결국 성대라는 그런 문을 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첫 시간에 이 아이에 대해서 보여드린 것은 뭐냐 지극히 평범한 학생일지는 몰라도 그 아이가 열정이 있고 도전정신이 있는 그런 아이라면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었을 때 학교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첫 시간에 이 아이의 사례를 들고 나왔습니다. 물론 다음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다른 사례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했던 것을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지만 이 첫 번째 사례를 통해서 우리 아이 내신 단순한 그 내신을 가지고 아이의 미래를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첫 시간을 마련했습니다. 물론 조금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. 두 번째 시간에서 한번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다른 학생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